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평창에서 올림픽 한 번 했잖아. 네? 평창에서 올림픽 했어요? 올해 2014년 평창 올림픽은 2018이라. 2013년 평창에서 올림픽을 한 번 했다니까요. 그렇죠 언니? 그럼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평창 스페셜 공개 올림픽 있었죠. 스페셜 올림픽이요? 프로 올림픽 같은 건가? 죄송해요. 못 시켜서. 아니야 괜찮아.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 조피디도 모르잖아. 나도 몰랐어요. 올림픽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번 주 캐스트 나경원 의원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님 원래 한국 스페셜 올림픽 회장보다는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이 더 우리한테 익숙하죠. 그런데 이제 2011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로는 사실 정치권에서는 잘 찾아뵐 수가 없었죠. 좀 쉬고 계신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의원 시절보다 더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작년 말에는 국제패럼림픽 집행위원도 됐었잖아요. 국제패럼림픽위원회 집행위원은 대단한 건가요? 아이오시 위원같이? 좀 똑같진 않지만 패럴림픽도 3대 올림픽 중에 하나니까 정말 큰 역할을 맡으신 건 맞죠. 저는 패럴림픽이 사실 스페셜 올림픽인 줄 알았어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패럴림픽은 신체 장애인들 경기고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 장애인들 경기죠. 단순히 구분하면 맞는데 경기 방식이나 목적 같은 데에도 조금씩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경은 위원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경은 딸도 지적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 수영 선수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원님께서 딸 때문에 스페셜 올림픽에 부모로서 참가하시다 보니까 우리 선수단이 정말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피부로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회장직 수영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겠어요. 아무래도 실적 영향이 있으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스페셜 올림픽이 열린 후에 이 스페셜 올림픽에 대한 인지도가 70%나 올랐대요. 근데 여기 기사 보니까 관중도 17만 명 동원. 와 대기록을 세웠네요. 혁신적인 대회였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끄셨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스페셜 올림픽 직후에 대회 기간에 느낀 점들을 책으로 내셨는데 읽어보니까 감동적인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직접 현장에서 느낀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스페셜 올림픽은 사실 지적 장애인의 경기지만 일반인들도 배울 점이 참 많은 올림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을 치르면서 나 의원님의 내적 변화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요. 정부 폐올림픽 집행위원 되셨는데 그때 선거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다음은요? 평창 스페셜 올림픽 진 이야기요. 정치계를 떠나신 지가 꽤 됐는데 스페셜 올림픽 회장을 하면서 정말 내적 변화를 많이 겪으셨다고 인터뷰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페셜 올림픽 때 느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감동 스토리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감동 스토리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이 아닌 나경원 위원회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The Sochi Olympics has the world abuzz and we are especially excited about the Games because of course the next Winter Games will be held here in Pyeongchang in four years' time. But did you know that Pyeongchang already hosted the Winter Games? It was last year for the Special Olympics and today's guest on Heart2Heart is 나경원 Chairman of the Committee for the Special Olympics Winter Games in Pyeongcha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많은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아마 나경원 국회의원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오늘 Heart Heart에 나오신 직책 아니면 역할은 사실 한국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회장님으로 나오셨죠. 이 역할은 언제부터 맡으셨는지요? 제가 2011년부터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회장을 맡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뭐 맡은 지 꽤 됐어요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국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회장 또는 평창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조직 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떨어진 다음에 좋은 자리 하나 맡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사실 좀 스페셜 올림픽을 한번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더 훌륭하시고 좀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을 좀 모시고 싶었는데 스페셜 올림픽 인지도가 워낙 없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직 위원장도 맡게 되고 한국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회장도 맡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조직 위원장의 역할은 작년에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를 끝남으로써 끝남으로써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한국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회장입니다. 실질을 따지다 보면 우리나라 NGO 단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작은 NGO 단체의 회장을 맡아서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활동, 문화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치료하셨던 평창에서의 스페셜 동기 올림픽이 워낙 또 큰 성공도 있어서 그러셨는지 또 최근에 경사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국제 패럴림픽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경쟁률도 좀 경쟁도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어떠하셨나요? 제가 이제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계의 많은 분들이 왜 발달장애인 일만 하느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일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래서 스페셜 올림픽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수치 올림픽 끝나고 고탈 패럴림픽에서도 좀 역할을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IPC 집행위원 대한민국 후보로 작년 8월 말에 결정이 돼서요. 11월 24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치뤄진 선거에서 제가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사실 이제 저는 원래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인이라서 선거를 굉장히 많이 치뤘는데 IPC 집행위원처럼 정말 본격적으로 제대로 오랫동안 선거운동을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였는데요. 아주 재미있게 선거운동을 했고 또 결과가 좋아서 다행인데요. 사실은 지금부터가 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PC 집행위원이 단순히 자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장애인 체육, 패럴림픽 무브먼트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또 책임감도 좀 많이 큽니다. 사실 국회의원직을 잠시 떠나실 때 좀 많은 분들은 아 좀 쉬실 수도 있으시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애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운동에 매진하시는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었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치 좀 쉴 때 충전해야 된다 그러시는데 일하느냐고 또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페셜 올림픽을 이렇게 개최하는 계기가 오늘날 IPC 집행위원회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2009년에 아이다호에서 열린 세계 동계 스페셜 올림픽 대회를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선수단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속이 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단이 정말 제대로 된 유니폼을 못 갖춰 입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제대로 새기지를 못해서 스티커에다 대한민국 써서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 스티커가 또 옷에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선수들 가슴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제가 선수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가슴 파괴 스티커를 다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나가는 스페셜 올림픽 선수에 대한 지원을 거의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뜻 있는 몇몇 분들이 억지로 억지로 해서 나가다 보니 검정색만 통일시켰지 유니폼도 제대로 통일을 못해서 입고 나간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좀 이러기 위해서는 좀 어떤 사건이 한 번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사회가 좀 발전하는 것이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도 발전하지만 어떤 사건의 계기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를 한 번 해서 좀 그것을 사건으로 해서 좀 인식의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이제 한국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를 맡았던 분들께서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싶은데 도저히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선 포기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맡게 된 다음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참 정치할 때 질문 받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아 후회하지 않으세요라는 질문이에요. 정치한 거.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은 속으로 뭐 잘했습니다라고 겉으로 말을 하더라도 또 속으로는 정말 힘들다. 우리 정치하면 워낙 항상 지지자와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비난도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판도 받고 그래서 아 그런 좀 생각이 반반이었는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스페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름 없는 스페셜 올림픽 청와대부터 쫓아가서 대통령님부터 설득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유치하는데도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인지도 없지만 우리나라의 선수단은 말씀하신 대로 번번한 유니폼도 없는데 해외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스페셜 올림픽 선수단들을 보내면 제대로 치러질까 하는 아마 좀 의심도 들었을 것 같은데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실질적으로 스페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유치의 경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스페셜 올림픽을 개최해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치의 경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마 SOI 측에서는 과연 한국 스페셜 올림픽위원회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또 대한민국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나 그런 걱정은 좀 했었을 텐데요. 참 많은 걱정 속에서 또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셨어요. 과연 가능하겠느냐.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면 혼자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그래서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할 만은 어떨까 싶어요. 사실 스페셜 올림픽은 3대 올림픽 중에 하나잖아요. 올림픽, 파랄림픽, 스페셜 올림픽인데 파랄림픽하고 스페셜 올림픽의 차이가 뭔가 아마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죠. 그러니까 파랄림픽은 실질적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종목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종목 되지 않습니다. 4개 종목을 지난 런던 패랄림픽부터 도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면 스페셜 올림픽은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을,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패랄림픽은 정말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패랄림픽의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패랄림픽 부모한테 세계적인 추세가 정말 엘리트를 추구하다 보니까 종목 수도 줄이고 이벤트 숫자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수들이 어떻게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스포츠로서의 어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면에서 일반 올림픽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스포츠의 정말 대단한 스포츠의 이벤트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스페셜 올림픽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등급을 나눕니다. 장애 정도나 또는 아직 운동을 시작해서 조금 미숙한 친구들은 그들끼리 또 아주 잘하는 선수들은 잘하는 선수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경쟁을 하게 돼서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또 스페셜 올림픽은 그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한 일종의 축제, 도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럴림픽과 스페셜 올림픽이 둘 다 나름의 장점을 갖고 우리 비장애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결국 장애인도 할 수 있다 또 장애인도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또 남다른 감동을 많이 선사해 준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직접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So although not as well-known or popular as the Olympic Games the 10th Special Olympics were full of touchy moments. Let's take a look back. 3, 2, 1 Starting from January 29th of 2013 the 10th Pyeongchang Special Olympics World Winter Games was held in Gangwon Province of Korea for 8 days. 3,000 athlete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rom 106 countries worldwide participated in the event to show their talents and potentials. The festival where athlete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families and volunteers all become one finally started under the slogan of Together We Can. A miraculous scene touched everyone to the heart as Park Mos-hae, a soloist at the profound level of intellectual sight and multiple disabilities with 90% of his brain cut out sang the Korean national anthem so beautifully at the opening ceremony. The 8-day Special Olympics World Winter Games featured competition in snowboarding, alpine skiing, alpine skiing, cross country skiing, short track speed skating, figure skating, snow shoeing and floor hockey. The results of the competition are not important. What matters the most is that every athlete can smile, full of joy of victory, and everybody in this event can become one, regardless of disabilities. The 2013 Pyeongtaang Special Olympics World Winter Games was the valuable moment when both the disabled and the able-bodied came to know and understand each other. It was a time when the true meaning of the Special Olympics shined so brightly. 처음에 대회를 준비하실 때 그 인지도가 조금 많이 걱정됐을 것 같아요. 사실 치르면서 인지도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셨나요? 실질적으로 스페셜 올림픽을 처음 준비할 때 스페셜 올림픽 인지도가 2%가 안 되더라고요. 거의 모든 분들이 모르신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정말 대회 기간 전에 준비를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또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가 대통령 선거 직후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아무도 또 다른 데 관심도 없으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선거 때 조금 방송국과 제가 서로 이용한 거죠. 방송국은 정치인이었던 저를 좀 끌어내서 정치 이슈를 물어보시려고 자꾸 나오라고 그러시고 저는 스페셜 올림픽 홍보해 주시면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스페셜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나가는데요. 재미있는 게 방송국에서 이렇게 스페셜 올림픽 질문 10개 넣고요. 정치 질문 2개 넣으셔서 나가겠다 그러면 가서 보면 사회자는 거꾸로 들고 계시더라고요. 정치 질문 10개, 스페셜 올림픽 질문 2개. 제가 생방송일 때는 정치 질문은 전 몰라요. 그러고 얘기 안 하고 스페셜 올림픽 얘기만 막 하다 왔는데요. 녹화 방송일 때는 많이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홍보해갖고요. 대회 마지막 날 저희가 인지도 조사를 했더니 70%까지 올라갔어요. 2에서 70%? 이건 기적이죠 정말.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했는데 작년에 한 대회 끝나고 한 석 달쯤 지나서 다시 인지도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중장기 발전 계획을 위해서. 그랬더니 50%가 조금 안 되게 또 다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냄비같이 끓었다가 또 식기도 하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게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늘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풀보리로 선수들을 한 명이라도 더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노력을 또 해야 되고 스포츠 이벤트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면에서는 이 스페셜 올림픽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그런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서너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4월이 되면은 우리가 1주년을 기념해서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국가들을 초청해서 빙상 대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국내 대회가 있고 또 스페셜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는 평창 뮤직 스페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1회를 했었는데 한 12개국이 참여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Together We Walk 행사라고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는 걷기 행사를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종목별 경기 대회도 있지만 이렇게 메인 이벤트를 몇 가지 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켜볼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스페셜 올림픽 때 잠시 참여회사를 볼 수 있었지만 그런데 사실 많은 관중들이 자발, 비자발이든 한 번 오면 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감동 그리고 큰 느낌을 좀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사실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가치가 더 중요시 될 것 같고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같이 이렇게 피니쉬 라인을 건너는 장면도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스페셜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국 승자만 있고 패자가 없는 올림픽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결승 라인에 올라간 8등까지는 모두 메달이나 리본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승자만 있고 패자가 없는 올림픽이라고 꼭 부르는 건 아니고요. 아까 결승 라인에 같이 들어가는 선수도 보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프레대회 때 어떤 선수가 계속해서 결승 라인 앞에서 안 들어가길래 왜 안 들어가냐고 막 격려를 했더니 같은 나라에서 온 동료 선수를 기다리느냐고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장면은 아마 일반 올림픽에서는 못 볼 겁니다. 저는 승자만 있고 패자가 없는 올림픽, 결국 모두가 승자가 되는 올림픽이라는 이 정신이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나만 이기려는, 함께 이기려는 생각이 아니라 나만 이기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갈등 지수도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 높다, 자살률도 높다, 행복 지수는 낮다, 이런 것이 결국 함께 서로 이기는 방법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 얘기만 예를 들어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만 이기려는 생각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 구조 자체가 All or Nothing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함께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길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기도 하고 또 협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회가 이제는 좀 성숙해지는 것이 함께 자랄 수 있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조금 더 강조해 주시고 또 소중했던 경험을 담아서 오늘 가져오신 책, 무릎을 굽히면 사랑해 보인다는 이런 책을 만들어 주셨죠. 여기에서 정말 소개되는 사연들이 너무나도 감동적인데 그중에서 한 두 가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참 감동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스페셜 올림픽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삶의 지혜 뭐 이런 것도 담아서 썼는데요. 정치인으로서 뭘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저 서점에서 정치인 에세이로 분류를 해놔서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정말 소중한 경험을 그냥 공주에 날리기는 좀 아까워서 이 책을 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책 표지에 제 얼굴도 안 들려고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책 표지 보고 안 사실까 봐 했는데 사실 출판사 쪽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선수들의 이야기,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또 우리가 그때 참여해 주신 중요한 분들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참 보면 우리가 지적장애인들 하면 우리보다 생각이 깊지 못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요. 정말 저희보다 더 생각이 깊은 우리 장애인들을 보면서 누가 장애인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선수 중에 하나, 이름이 민상아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는 사실 6살 때 이렇게 우연히 길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나이도 얘기 안 하니까 성명 미상 이렇게 써서 이제 어느 복지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상, 성명 미상의 미상이 민상아가 됐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14살쯤 되서부터 달리기를 잘하는 것을 알고 이제 육상 선수가 되고 저희 동계올림픽에는 스노우 슈잉 선수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왜 뛰니? 그러고 물어보니까 엄마 찾으려고요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 찾으면 뭐라고 할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같으면 엄마를 원망할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보시면 더 많은 세상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는 가까운 곳에서 스포츠와 운동의 효과를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따님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따님 유나로 인해서 사실 스페셜 올림픽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제가 이제 2004년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그런 국내 대회가 열린다는 자그마한 기사를 보고 찾아가게 되어서 이렇게 인연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 딸도 스페셜 올림픽 국내 대회에 한 수영선수로 몇 번 참여를 했는데요. 이 친구는 사실은 좀 체육에는 별로 재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기는 하는데. 좀 무릎이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무릎이 자꾸 아파해서 그런데. 정말 이 친구가 처음에는요. 정말 우리 동네에서 훈련을 시킬 때는 거뜬히 했는데 대회에 가서 완주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느냐고 우리 아이가 하는 건 제대로 못 봤죠.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쉬었다가 가는 거예요. 떨려서 그런 건가요? 첫 번째도 완주를 못한 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은 연습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 난 가슴이 털 찌는 줄 알았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발달장애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좀 늦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경우라면 그 정도 연습했으면 거기 가서 충분히 처음부터 완주를 잘했을 텐데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완주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 번 그런 걸 해봤던 경험 때문에 그래도 중간에 섰다가고 세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질수록 애들이 훨씬 더 발전하는 걸 저희 딸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참 더 많은 아이들이 특히 스페셜 올림픽은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초보자에게나 또 열려있고 꼭 스포츠 선수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 아니라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나양도 그러면 올림픽 메달을 하나 받나요? 리본 밖에 못 받았어요. 지금도 수영을 받고 수영을 하는데요. 사실은 마지막 대회에 나왔을 때는요.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금메달이구나. 너무 좋다. 이제 저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 카톡이 왔길래 금메달 축하해 이랬는데 스페셜 올림픽은 120% 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등급 분류할 때 한 것보다 120% 이상 잘하면 실격이에요. 왜냐하면 등급을 속이는 건 아니겠지만 등급 분류할 때는 좀 못하는 선수로 해서 C등급에 속해 있는데 갑자기 이 선수가 너무 잘했을 경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20% 룰에 넘어가게 잘했대요. 그래갖고 메달을 못 받았잖아요. 좋아야 되는 건지 약간 좀... 그래 1등으로 들어온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요. 그래서 여태까지 메달을 못 받았습니다. 따님은 지금 그래서 스포츠, 아까 운동 신경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했는데 아마 드럼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나는 스페셜 올림픽에 메달을 못 받았지만 경험을 하고 거기로 인해서 자신의 가능성 한계를 다시 한 번 테스트해보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도 되고 그런 게 유나의 성격이나 이렇게 무언가를 드럼을 시작하는 데도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까? 혹시? 지금 하는, 지금 유나의 모습을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유나는 스페셜 올림픽에 선수로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것을 꾸준히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중고등학교 6년 내내 반장선거를 나가더라고요. 엄마가 뜯어말려고. 엄마의 피는 못 썩이는 거죠? 선거. 엄마보다 낫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더 낫다는 게 고3 때도 또 나간대요. 반장선거를. 그래서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나간다 할 때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견발표문을 유나하고 같이 쓰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연습도 시켜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나가길래 너 그만 나가 그랬거든요. 고3이 돼서 선거 공약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아무래도 대학 시험에 대한 부담이 좀 적으니까 네가 칠판도 지우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라. 우유 같은 것도 가져오고 이런 당번을 네가 한다 그랬더니 한다 그래라 그랬더니 엄마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전원 대학에 합격하게 하겠습니다. 공약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맥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보다 낫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좀 씩씩하고 용감해지고 적극적인 성격 이런 것은 아마 그런 기회를 많이 줬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많이 못 봐주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엄마가 정말 이렇게 같은 반 친구였던 친구들 지금 한 2, 3년 지나서 이렇게 만나고 하면 우리 이제 같은 학급 도우미실에 있었던 학습 도우미실에 있었던 우리 장애인 친구들 보면 어머님들이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친구들은 발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딸 내가 조금만 더 해지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래도 참 꿋꿋하게 용감하게 하는 것 이런 거 보면 참 고맙고 그런 것이 아마 그런 기회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Well, the Special Olympics, of course, are not just for children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It's also for their family and friends. It's a celebration of life. And as more people realize this, public interest in the Special Olympics is also increasing. And this is also thanks to Chairperson Na. Let's see her at work at a Special Olympics coaching seminar. The first coach seminar was held by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Special Olympics Korea to nurture coaches for the next Special Olympics. From the Special Olympics to the. The Special Olympics to learn the recovery of the Special Olympics, an event that they could choose theaviour for the Special Olympics. We want the players, the coaches, and the coaches' activities. We liked the athletes, and the coaches' activities. We were also involved with such athletes. So the coaches, including the coach who wanted to promote special Olympics, the coaches, are great to learn what to do. The Program i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 am. 200 participants, including university students, volunteers, the families of athletes and teachers of special education schools listened carefully to the speech of Na Kyungwon, the president of the committee. All of the participants gathered at the seminar based on great passion for the Special Olympics and a huge interest in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특별히 가족 중에 외국적 장애인들이 없는 이상은 이런 기회를 정말 보기가 쉽지 않고 특별히 Special Olympics 관련 행사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참여할 것 같습니다. 보호자들 또 다른 체육계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기존에 이런 코칭을 계속했던 그런 전문가들도 같이 합류해서 같이 연습을 받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길렀잖아요. 교육시키고 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람보다는 저희 엄마들이 충분한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가하게 됐거든요. Based on the purpose to promote rehabilit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rough athletic activities,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Special Olympics Korea has held National Special Olympics annually to create harmony and communication without boundaries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able-bodied. Special Olympics Special Olympics 세계대회를 치르면서 생각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두 번 보는 것에서 한 번 보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 쳐다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차별의 시선으로, 어떤 분들은 동정의 시선으로 두 번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장애인들을 받아들인다면 한 번만 쳐다보고 생각은 두 번 해주는 사회로 바뀔 겁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건 어렵지만 함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Special Olympics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인생의 경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의 경험을 기원으로 경험을 보여주기 위해 공허, 경험을 경험을 보여주기 위해 경험을 경험을 보여주기 위해 공허,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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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하는 것입니다. 스페셜 올림픽 선수단을 앞으로 저희가 또 계속해서 보낼 텐데 앞으로의 스페셜 올림픽에서의 포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스페셜 올림픽 회장으로서 국내에서는 국제적으로는 IPC 집행위원으로서 장애인 스포츠 운동을 전개하면서요. 이렇게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도전하고 또 그렇게 기회를 가짐으로써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를 지켜보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셜 올림픽이나 패럴림픽 그런 무브먼트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은 더 당당해지고 또 우리 사회의 생각은 장애인도 나랑 다를 것이 없는 똑같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하시다시피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셨을 때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을 만났을 때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팁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그분들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저희가 실례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조금 안내를 해주신다면 팁이라고 할까요? 네. 사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냥 똑같이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배려해야 되거나 그런 건 그러니까 또 진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얼마만큼까지 도와드려야지 신뢰가 안 되는가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줄 때는 원하지 않는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부딪혀봐야지 또 굉장히 경우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부딪혀봐야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다르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초등학교 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반 친구들은 나 실례야 갈아 신을 줄 아는데 자꾸 갈아 신겨줘. 얘는 그게 구찬인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갈아 신겨주고 애들이 안녕 그리고 뛰어가 버린대요. 그런데 얘가 원하는 것은 실례를 갈아 신겨주는 게 아니라 교문까지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였어요. 친구가 얘기해 주면서. 그런데 애들은 열심히 갈아 신겨주고 나 많이 도와줬어 그러고는 막 뛰어가는 거죠. 나 내일 봐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만나보고 많이 겪어보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스포츠를 하면 자신감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 간으로 지고 있는 친구들도 조금 더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도 더 갖지 않을까 싶어요. 네. Well, I'm here with Na Gyewon, Chairperson of the Special Olympics Korea.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처음에는 언론도 이해를 잘 못 하시고 매달 몇 개 받는 게 목표예요? 이런 거 물어보시다가 선수 한 명 한 명의 스토리에 집중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선수 때 이야기가 보도되면서 스페셜 올림픽을 방송하면 시청률이 올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다퉈서 보도해 주셨고 그 결과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치 이야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말씀을 여쭤보자면 스페셜 올림픽을 치르면서 또 시청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또 다른 위원님의 다른 모습을 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 자체 본인도 정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도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한 거 후회해? 하고 물어봤을 때 반반 이렇게 대답하다가 요새는 후회하지 않아요. 안 그랬으면 스페셜 올림픽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분야에 제가 발을 담갔기 때문에 참 할 수 있었던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장애인 운동, 장애인 스포츠에 매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가 할 수 있는 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기 때문에 정치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로서는 장애인 스포츠에 조금 더 매진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정치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제 뜻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한다면 조화롭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대회를 치르면서 거기서 경험하셨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정치에도 이렇게 접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배웠던 것을 정치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 아니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책에 쓴 얘기 투게더 위켄의 그런 정신을 정치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도 정치권에 있을 때 나도 이랬구나.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되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연하야나 늘 치열하게 이렇게 국회 내에서 다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기려고만 너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치를 하면 나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좀 상대방도 같이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좀 지혜를 더 많이 발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치하면 조금 함께 이기는 정치를 하는 것을 제가 좀 선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정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모두들 그런 것을 바랄 것 같아요. 조금 투게더 위켄 슬로건이 정치계 우리나라 정치계도 좀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참 보면 정치가 조그마한 차이도 크게 벌려야지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야지 지지자들은 선명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길게 봐서는 결국 국민들한테 등 돌림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의 본령이 원래 갈등을 해소하라고 있는 건데 갈등을 자꾸 증폭시키면 정치 아닌 다른 수단에 저는 의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도 정말 좀 변화가 필요한데 좀 길게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지혜들이 모아졌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계 언제 복귀하실 예정이신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특별히 언제라고 못 받기는 어렵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중구 당협위원장 공모가 있길래 응모는 했는데요. 당협위원장은 본격적인 정치를 한다기보다 지역에서 조그맣게 정치 봉사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하게 된다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를 통해서 다음 국회에 징출하고 싶은데요. 그 정계 복귀라는 게 꼭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정치 질문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스포츠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제 소치 패럴림픽이 곧 시작할 텐데 IPC 또 집행위원으로서 또 패럴림픽에 워낙 관심이 있으시니까 우리나라 패럴림픽 메달이라나 아니면 어떠한 결과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제 패럴림픽 집행위원으로서 사실은 자국은 잃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잃어버려라. 왜냐하면 이제 전체 패럴림픽 공무원들을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아 그래 국제 내가 대한민국 출신의 패럴림픽 위원인데 그래서 대한민국 출신의 패럴림픽 위원으로서 우리나라 패럴림픽 동계 성적이 지난번에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10위권 바뀌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끌어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패럴림픽 선수들 중에 또 기대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선전해 줄 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에 평창에서 우리가 동계 패럴림픽 개최국인데 개최국으로서 이번에 조금 도약하지 않으면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성패에도 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선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스페셜 올림픽이 어떻게 보면 스토리 올림픽으로서 성공한 것처럼 이번 패럴림픽도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작년에 IPC 집행위원으로 총회에 참석했을 때 우리 장애인 어워즈 선수 어워즈가 진행이 됐는데요. 거기에 두 명의 여자 선수가 너무 주목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휠체어 테니스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정말 금메달을 그동안 몇 개를 땄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제 코치로 전환을 하는데 비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를 이제 지도하는 코치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스포츠의 결국 꿈은 장애인 스포츠 선수가 장애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가르칠 수 있는 그만큼 탁월한 능력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또 대단한 선수가 있었고요. 또 한 명의 유명한 여자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육상 선수였는데요. 두 다리가 모두 절단 장애인인데요. 선수 장애인 어워즈 수상을 위해서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드레스 속에 감춰진 발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행을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행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타 장애인 선수들의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감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스타들이 있어야지 사실은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